이 에그만 있으면 보조배터리를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요. 짜잔! 올 데이 액! 넉넉한 6000mAh 배터리로 USB 포트까지 있어서 케이블만 연결하면 핸드폰을 충전할 수가 있어요. 게다가 한 번 충전해놓으면 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무려 32시간! 와, 이거 리얼입니까? 대박! 원래도 넉넉한 배터리 용량에 배터리 절감 기술까지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. 여기에 SD카드를 넣으면 무선 외장하드처럼 사용 가능! 올 데이 액! AT에그 요금제는 11GB와 22GB짜리가 있으니 필요한 만큼 골라서 가입하시면 되겠고요. 와이브라 에그를 쓰시던 분들은 이번에 꼭 AT에그 플러스로 바꾸세요. 요금 할인도 13만원이나 해주고 추가 데이터를 100GB나 준다구요. 그러면 저처럼 3색 매력의 뉴 AT에그 플러스 많이 사랑해주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귀찮아!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히트패스 Q.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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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